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산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털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새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얘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메었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래하여 아무도 저를 죄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지나며 큰 소리로 부르져 하루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여 가로대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전해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를 본 자들이 제게 구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죽혀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중에서 오늘이 열 하루째 11일째 날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되돌아온 것처럼 쌀쌀하고 좀 따뜻해진다는 예보가 당분간 없어서 추운 겨울 날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EM과 교육부 목사를 지금 청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한창 인터뷰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꼭 맞는 교육자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예수님과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 광인이죠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린 아주 흉악하고 그리고 엄청난 악령의 역사에 휘둘려버린 한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하사인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다구요? 무덤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어서 사람을 더럽히고 그래서 그 거쳐도 아주 인간의 자네가 있는 그 피와 죽은 뼈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 사이에 과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왜 그렇게 통제 불릉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그 사람을 좀 제어하려고 했었지만 그가 워낙 그 안에 있는 그 충동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악령의 역사가 너무 드세가지고 쇠사슬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에 매어 고달픈 삶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죄의 종이라 생명이 근원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죄의 종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상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건전한 사회인이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밖에 다를 바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삶을 사랑하는데 나한테 무슨 죄의 종이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다 그 상태가 증상이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뿐이지 그럼 그것이 심각해지면 온갖 중독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마약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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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되면 꼭 이 사람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도독의 힘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이목과 만루에도 전혀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다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마치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사회 속에서 사는 것처럼 도독과 규범과 격식을 다 끊어버리고 풀어제치고 그 안에 있는 충동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5절 말씀해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지르며 그 괴로움 그 알 수 없는 슬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모든 죄는 결국은 자해 행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 괴락을 쫓아서 욕망을 만족시킬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다 자해 행위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고 모든 죄는 자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한 거예요 제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왜 나를 왜 나를 찾아왔냐고 왜 내 삶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냐고 나랑 상관치 말아달라고 떠나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통사정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는 그 시점을 그 시점을 예고해주고 하지만 원문과 영어성경은 더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과 맞닥뜨린 그 시점이 아닌 대과거로 나타납니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그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주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그 사람을 먼저 아신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날 바로 그때 여러분이 유년시절이든 청년시절이든 장년시절이든 예수님이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도 비로소 처음 나를 만난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도 처음 나를 아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미 태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그때는 처음 아셨는가 내 어머니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실 때 나를 아신 하나님 에베스 1장은 에베스 1장은 창세전에 나를 아셨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손주들을 키울 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손녀딸을 선물로 받았는데 참 제가 엉뚱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서 저를 물그러미 쳐다봐요 누군가 어떤 인간이 자기를 안고 있는가 쳐다봐요 저는 또 각인시키려고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걔는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죠 걔가 저를 알아볼 그때 제가 처음 그 아이를 알게 된 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저는 그 아이를 알고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첫날 저는 그를 보았고 더 그 아이가 생겨나기 전에 지 아빠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멕시코에서 만났는지 또 어떻게 그 전에 싱글로 살다가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났는지 저는 다 내력을 알아요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저를 몰라요 저를 알게 되는 것은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알게 된 그날 예수님은 처음 나를 아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점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회피해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맞닥뜨리시고 나와 조우하셔서 내 모든 죄의 결박 다 끊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 휘둘려 살고 있던 저를 맨정신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외 행위를 중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신 것 이 광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차분하게 질문을 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지방에서부터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마침 거기에 돼지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 해결으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양령의 특성이 꼭 거쳐가 있어야 돼요 사람 아니든 아니면 짐승 아니든 그 살 집을 찾아 헤매 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대교로 들어가니 거의 몇 마리가 된다고요 2천 마리 2천 마리 돼지 때에 그 악령들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니 그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전부 빠져서 몰싸 하게 된 거예요 돼지를 채던 자들이 도망해서 음매와 춘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인가 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 이를 본 자들이 저에게 과함해 저희가 예수께 그 정의에서 떠나시기를 간과하더라 아니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신을 온전히 해주신 그 예수님을 왜 떠나게 한 거죠? 왜 좀 떠나달라고 우리 가운데서 좀 떠나시라고 왜 그렇게 간청한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행하시면서 또 유수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 돼지대의 엄청난 손실 자기들의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한 주인공이 거북살스러웠던 것입니다 또 있다가 또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또 어떤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올까 두려워해서 우리 가운데서 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제가 청년시절에 저희 교회에 저희 후배 몇 살 아래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한테 바로 이 대목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왜 그냥 쫓아내시지 그 2000마리 돼지대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빠져 죽게 하느냐고 성교사님이 그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만일 네 아버지가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돼지대 2000마리가 아니라 소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들이 벌어지면 내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겠니 2000마리 소떼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겠니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한 영혼의 가치 성경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죽겨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소에게 고하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고하라 고하라 전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침받고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이것 하면서 살아가라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주님의 흥율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흥율을 전파하는 것 지금도 죄에 매어서 비참한 인생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흥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랑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은 이 두 동기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과 주님께서 그를 흥율이 여기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정신이 온죽게 된 자에게 그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인가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나 같은 죄 내게도 흥율을 베푸셔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것을 전파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절도 예수를 만나 치유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나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어떻게 크신 능력과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를 만나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흥류를 첨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EM과 교육부목사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님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